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함께 해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신 다음에 이 사람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메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뉴욕기다리쌤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상식, 정보 시사가 늘어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영상 내용에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부동산 주택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죠. 미국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사들에 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주택을 거래시,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라는 것은 사고 파는 부분이죠. 주택의 판매자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라고 하죠.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개인이죠. 한국말로는. 부동산의 에이전시의 몫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속칭 우리가 말하는 브로컬 피이라고 합니다. 복비. 복비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스 리저널은 주택 판매 금액의 5%에서 6%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주택의 판매자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금액이라서 미국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나 다른 동남아시아, 한국에 비해서도 더 많은 수수료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월스 리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5%에서 6% 평균이 그렇죠. 일본은 얼마인가요? 보통 6.2% 일본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6%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취급이 되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 중에서 독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판매 금액의 5%라고 하고요. 러시아는 3.5% 네덜란드와 영국은 상당히 낮습니다. 각각 2%와 영국은 1.3%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까요? 요즘에 중국도 부동산의 경기, 부동산에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2.5%대로서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는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5%에서 6% 사이에 비한다면 반가격이나 혹은 반가격보다 안 되는 거죠. 한국의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복독방이라고 했죠.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전세, 월세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보통은 0.4%에서 0.7% 평균치를 보이는데 한국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도표를 보신 것처럼 매매 금액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 수수료율이 그리고 전세냐 월세냐 또 자가 매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0.4%에서 0.7%에 해당하는 보통의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값의 5%나 6%에 달하는 미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관행이 소비자 단체의 소송으로 완전히 현재 바뀌게 되는 그 분위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결론적으로는 바뀌게 되는 거지만 사실 부동산의 중개인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위치가 좋은지, 그 다음에 학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에서는 내가 은퇴 후에 죽을 때까지 구매한 집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나는 구입을 한 다음에 내가 살다가 내 후손한테 물려주겠다. 혹은 좋은 학군으로서 내가 아이들을 졸업하는 데까지 이 집을 사용하겠다. 혹은 내가 이 집을 구입함으로써 부동산의 재테크를 사용하겠다.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중개인을 통해서 신경 안 쓰고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서 좋은 금액을 받아줄 수 있으면 하는 입장에서 중개인을 쓰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5%에 6%의 구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수십 년간 집주인 셀러, 파는 쪽이죠. 셀러 측이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관행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오고 있던 아직까지 스틸 ING이기 때문에 있는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바뀐 상황은 아니니까요. 미국 부동산 중개 시장이 판결 하나로서 완전히 송두리째 전반적으로 다 바뀔 그런 전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인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팬데믹 시간 동안에 많이들 공부하셔서 이곳의 작업으로서, 세컨 작업으로서 아니면 세 번째 털드 작업으로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말입니다. 미국의 미조리주의 캔자스 시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NAR이라고 하는데요. 약자입니다. 그것과 일부 대형 부동산중개업체가 공모를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받고 이런 등의 혐의로서 18억 달러, 하나로는 2조 3,8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월스리저널도 이번에 판결로서 미국인들이 매년 사용하고 판매하면서 살고 구입하고 하는 부담을 해야 하는 분홍산의 중개수수료가 전체적으로 300억 달러나 줄어들고, 에이전스에 종사하는 대략적으로 160만 명 중에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월스리저널과 로이타통신 등 매체들에 따르면 30년 이상 이어져온 미국의 주택매매 관행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업계는 현재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잡을 잃을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큰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조처로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는 아마도 20%에서 50%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셀러들은, 즉 집을 파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이어 측에, 살려고 하는 사람 측에 에이전시까지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되고, 집값이 하락이 되면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국부동산인협회 소속 150만 회원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즉 3분의 2 정도는 이 업계를 떠나게 될 것 같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입니다. 예측이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커미션 전체가 없어지거나 영국과 같이 아마 1%에서 2%대로 파격인화는 되지 않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거론되어 온 3% 이하로 반감이 될 것으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가 부담하는 커미션은 이제, 집값의 대략 3%만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혹은 브로커에게 지급을 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바이어 측의 에이전시에게는 제공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내 집을 팔 때 셀러가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다 내면, 셀러 에이전시의 비용과 바이어를 데리고 오는 에이전시가 각각 반반씩, 즉 3%씩 나눠 갖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는 그렇고요. 거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누군가한테 리스트를 받아서, 또 그 리스트를 준 사람을 통해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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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문어발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퍼센트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6%의 커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인데다가, 요즘은 내 집을 사거나 렌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하기 때문에 커미션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줄 소송이 걸렸었던 겁니다. 부동산 업계가 폐소를 하면서 이번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됐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한 해에 미국에서는 천억 달러나 되는 미국의 부동산 소개력, 즉 커미션이 현재 6%에서 절반인 3%로 곧 내려갈 경우에, 미국 내에서는 중위주택의 가격, 40만 달러를 보통 보죠. 미국 내에 중산층이 사는 집들이 40만 달러, 이 40만 달러짜리 내 집을 팔 때에 기존에는 대략 2만 4천 달러나 돈을 내야지만 됐으나, 앞으로는 1만 2천 달러 정도로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숫자에 대한 체감이 느껴지시는 거죠. 이미 인력이 포화 상태인 중개 사업계, 비즈니스 필드에서 수입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 아마도 폐업을 하거나 아예 업종을 다른 곳으로, 다른 일로서 좌업을 선택하는 부동산 브로커, 에이전시들도 많아질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6%대의 수수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무한 경쟁 체제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의 주택 매도자가 매수인의 중개 수수료까지 감당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수수료는 통상 주택 가격의 약 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 판매자는 전체 매도 과정에서 주택 가격의 6% 혹은 7%까지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모두 독박으로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내놓을 때에는 내가 만약에 40만 불의 보통 예측이 되는 시장 가격이지만 이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42만 불, 43만 불을 책정해서 내놓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인 주택 매매의 평균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아는 겁니다. 이를 감안해서 주택 매매가도 높아졌다는 비판이 거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 합의가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금년도 2024년도 7월부터는 주택 판매자의 6% 중개 수수료 부담 관행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 규정돼 중개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정해온 수수료를 따라야 했던 이전과의 보통 통상적인 6%의 관행과는 달리 협상이라는 게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얼마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합니다. 아휴, 너무 비싼데요. 좀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딜이 될 수도 있고요. 판매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한테 아휴,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아니까 제가 조금 더 얹어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 반 정도 주셔도 되는데 한 4% 정도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정이라는 거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나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시급제가 아마 등장을 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메뉴형 중개 수수료 산출 방식도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한국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도표처럼 한국은 매매 가격의 몇 퍼센트 그리고 내가 매매냐 자가에 대한 소유의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울이냐 지방도시냐에 따라 각각 돈이 다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처럼 이를 통해서 주택 매도자는 즉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의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되고 주택의 구매자 바이어 측은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오고 가는 문제는 기분 좋겠지만 서비스에 관해서나 매너나 내가 받아야 될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특히 매도자가 여러 중개사들을 합선해서 만나면 협상을 하면서 중개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한 중개 브로콜을 내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시되거나 걸끄러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내놓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복독방,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는 일이 예전부터 참 많았죠. 주택 매수자도 마찬가지로 즉 주택을 바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중개사와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피곤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팬데믹 때에 대폭 늘어난 부동산 중개인들 그리고 에이전시들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늘어났죠. 수익 악화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 라이센스 가지고 계시는 분 참 지인들 많으실 텐데 분명히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지만 리뉴를 하지 않아서 이제는 작업을 안 합니다.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 에이전시 검포를 가지고 오피스를 가지고 하던 분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분위기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소식을 접한 중개사들은 아마 대략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사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동안에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 주변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큰 또 혜택에 대한 또 나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수료 모델을 받아들이고 만들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중개사들은 업계를 떠나버릴 거다. 라고 이렇게 한 세 가지 분위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처럼 뛰어다니며 구매자를 찾아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굽신거리느니 주택을 개조하고 개발하는 등 완전히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낫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노하우를 가지고 빈틈의 비즈니스의 모델을 찾아보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부동산 중개업에게는 유례없이 회원이 늘어난 거 분명히 많은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회고를 당하고 유동자금이 많아진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치솟자 실업자들이 호황을 맞은 부동산업계를 찾은 것이 분위기죠. NAR의 회원수는 금융위기를 거친 직후에 2012년 기준 100만 명이 되지도 않았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초 미국의 부동산업계에서는 판매할 주택수보다 부동산 중개사가 더 많아서 수익 창출의 난항을 겪기도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까지 현재 높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택 판매의 매매의 일이 별로 없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고 많은 브로커 중개인들이 생계가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의 관행 여파 원화로 내가 이직을 하고 중개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미국 내의 부동산 중개사의 수도 수수료와 함께 줄어들 것으로 확실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중개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생에 첫 주택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영어나 미국의 법적으로 잘 모르는 소수 인종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수료 구조의 변경은 첫 주택 구입자 특히 유색 인종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매매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택 구매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첫 주택 구입자들 돈이 별로 없죠. 앞으로 주택 중개 수수료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별로 없어서 첫 내생의 주택을 구입하는 정부 지원금, 연방 지원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내 포켓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택 시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 구입의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므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가 옵션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와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택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만드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오히려 바가지를 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들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주택에 있어서 내가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 이익을 옹호하는 자체의 구매자인 믿을 만한 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중개인이 두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셀러 측 에이전시와 바이어 측의 에이전시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때 부동산의 비용을 이 사람들이 반반을 나눠 가졌었는데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정해진 퍼센트가 없거나 대부분 6% 7% 였던 것이 이제는 나눠지게 된다. 6% 를 받는 중개인도 있었고 4% 나 5% 를 받는 중개인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소속이 된 대부분의 중개인인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내야 되는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4% 를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인터넷이 그런데 발전이 되죠. 미국의 인터넷이 발전이 아주 빠르게 현재의 부동산 업체를 이용해서 미국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가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영어가 짧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현지에 한국인 부동산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용을 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업체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맥스, 센츄리 21, 리버리티 등등 이런 업체들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수수료를 받아왔었던 것들이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가 지불해야 되는 6%의 커미션에 지금 현재의 이런 내용이 없어지면서 셀러 측의 에이전시와 바이어 측의 에이전시 3%가 절반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속 부동산 회사에서 재반 경비, 부동산 회사에서 렌트비, 사무실, 유틸리티 등을 띄고 나면 실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아가는 돈은 1.5%에서 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서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퍼센트가 아닌 판매한 부동산의 가격과 상관없이 한 건당 얼마, 얼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변형돼서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 또한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커미션으로 줘야 되는 6%의 금액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일 바이 오너로 해서 에이전시 없이 스스로 팔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더 많이 생길 거라는 분위기. 그러면서 실패를 하거나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고 혼자서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경우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송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7월 달부터는 주택 판매자의 6% 중개 수수료 부담 가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서 중개인의 수수료가 줄고 판매자의 비용이 삭감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일조로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은 I don't think so일 수 있죠. 부동산 중개업이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여러 기구들이 생겨나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여러 종류의 웹사이트나 앱이 생기면서 리스팅 서비스도 경쟁적으로 생겨나면서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주택시장은 진정으로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가 중심이 되는 아마 그러한 산업으로 재편이 될 그러한 분위기가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시인 에이전시는 서비스 품질에 더 향상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뀔 거고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분명히 바뀌어야지만 되고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세대가 이루고 세대가 원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게 현재의 모든 비즈니스의 업종입니다. 한 세계만에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될 예정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적은 금액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시간이 앞으로 보여지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해주신 분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께서는 함께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